아 이렇게 하면 안되지 이게 엠지죠 네 지금 전화 연결 되어 있나요 지금 받으면 될까요 혹시 여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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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리세요 에 잘 들려요 어 진짜 편이에요 어 안녕하세요 아 심지어 남자 분이시네요 와 안녕하세요 진짜 rm 형 맞아요 맞아요 제가 형이에요 네네네 아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대박이다 아 저 지방 지방에 살고 아 진짜요 근데요 저 언제부터 아셨어요 저 그 런치란다 아 런치란다 와 너무 감동인데 그 결혼 에 형 보고 음악 시작했거든요 아 진짜요 네네 와 음악하고 있어요 지금도 네네네 아 진짜요 어떤 어떤 해고 어떤 음악 해요 저 그냥 그냥 저는 랩은 안하고 에 그냥 노래하고 있는데 아 아 아 네네 불러주세요 불러주세요 불러 보겠습니다 네네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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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네 아 아 아 아 아 아 dess 아 일단 저는 만약에 지금 동생처럼 노래 잘했으면 저는 랩을 안 했을 텐데 저보다 노래를 훨씬 잘 하시는 곡 아무튼 오랜 시간 사실 아시잖아요 저를 만약에 런스란다부터 봐오셨으면 제가 어떤 억겁의 세월을 거치셨는지 잘 아시죠? 너무 잘 알고 있죠 떠나지 않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항상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진짜 너무 감동인데요 눈물 날 것 같은데 와 남준이 형 와 마 동생 와 형 내 목소리 모르네 누구지? 익숙하긴 하더라 이렇게 깔아야 돼 익숙하긴 하더라 누구지? 아니 잠깐만 누구? 모르겠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나 이거 전화 받으려고 와 증국아 몇 시야 지금 새벽 한 시 반인데 이거 대기하고 있었잖아 정국아 다 알고 있어? 그래요? 야 너 뉴욕이지 아 저 뉴욕이냐고요? 미국 미국 LA 아 LA야? 아 아 감사합니다.